네 드론 깼어요 아 고무줄 와 고무줄 때문에 끼었다 와 미쳤다 개씨보셨다 카메라 위치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와 고무줄 와 미친.. 십불목이라네요 네 닫을게요 ... 조!!! 뚫렸다 конечно 포스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드론이 사방에 Applause 가실거예요 잠깐만요 잘 볼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지금 완전 피스 찾았어요 오케이 저 쏘는 거 못 보셨죠? 저 쏘는 거 못 보셨죠? 네 그럼 됐어요